KT가 지난 18일 홍대 강남 일대에서 기가 LTE 택시 프로모션을 벌였습니다. 기가 텔시 LTE 택시는 최고급 슈퍼카를 고객이 무료로 탑승해 기가 LTE의 기가급 속도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취지로 진행된 것입니다. 기가 LTE 택시로 사용된 차량은 최고 시속 325km를 자랑하는 이탈리아 최고급 슈퍼카 람보르긴입니다. 운전은 F1 전문 레이서가 맡아 탑승한 고객들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사전에 추첨을 통해 선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서울 도심의 가장 붐비는 지역인 강남역과 신사역, 이대역과 홍대역의 두 개 코스로 오후 동안 운영됐습니다.